안녕하세요. 공민용도 한화이글스에 입단해서 LG 트윈스에서 선수생활 마감한 투수 출신 양승진입니다. 3구 3디! 직구 던지겠습니다. 자세 잡고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두번째 공 와 선수생활 때 최고구속은 147키로 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2구 3디! 2구 4디! 2구 4디! 1구 4디! 2구 4디! 2구 4디! 2구 4디! 2구 4디! 2구 4디! 변하고 뭐가 제일 좋았던 것 같으세요? 슬라이더가 제일 좋았습니까? 네 슬라이더 던지겠습니다. 지금은 현재 증평에서 리틀야구다 감독으로 있습니다. 진평군 돌앦은 올해 처음 창단됐습니다. 진평에서 아이들과 같이 야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거북! Row ! ... 왼손th contempor 하... 우~~ 오랜만에 이제 마운드에서 올라오게 던지는데 제가 선수생활 은퇴한게 팔이 아파가지고 은퇴가 됐습니다.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